자, 베노사가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오랜만이네요. 제가 오랫동안 베노사관 안했는데 가면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반 전체에 비명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녀의 딸이 천막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범인이야 뻔하지. 5녀를 써보면서 얘기를 했다. 잠깐만 생방송 제대로 나오고 있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송 늦게 켜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끄는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죠. 수사해봐. 아, 감염이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계속 다시 싸우고 그랬었는데 너무 시간만 가는 행위였고 밥이 너무 없어. 빨리 쌀도 받아야 되고 할게 많다. 예전 아이버가 좋아요. 하... 일단은... 세이버가 자동으로 됐죠. 보급을 하고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는 다 가능한 거지, 지금. 음... 아, 이정도면 괜찮겠다. 가자. 나 인간을 너무 못 따르겠어. 이게, 이 게임에 너무 흥미가 없어, 지금. 원래 그냥 계속 줄줄, 줄줄 가다보면 다 이해하면서 할텐데 뭔가... 게임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킬까말까 하기 때문에 내용도 기억 안 나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떠올려서요. 도망가고 있었죠? 열심히 진행해서 오늘 가능하면 엔딩 보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어, 새로운 게임 해야지 이제. 너무... 어거지로 하긴 했는데 내가 너무 띄엄띄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즐기긴 했어요. 전투는 재밌었어요. 전투는 재밌는데 약간 이제 식량에 쫓겨서 게임하는게 좀 그렇네요. 내 취향이 아니네요. 역시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도망다니고 있잖아, 지금. 자유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임. 얼마 좋습니까? 식량이 쫓겨서 선택지가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아, 발을과 합류를 했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발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네도 있네요. 드디어 양쪽에 이제 자우가 합류를 해서 하나의 그룹이 된거 같죠? 이제 두려울거 없어. 진행해. 뭐, 이러고 끝나진 않겠지? 합류한걸로. 합류했습니다 하고 끝나진 않겠죠? 2로 이어집니다 하고 투하 안에 한글 안 돼있어? 있어도 할까 말까야. 있으면 할 것 같긴 한데 한글아. 아, 됐어. 대전쟁을 하는거 같다. 음... 대전쟁을 하는거 같다. 음... 이렇게 내용이 다 바뀌네요. 일단 실구를 찾아야지. 대사 몇줄만 써면 되는데 똑같지 뭐. 일주일동안 쭉 자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음... 지금 하나도 없죠? 여기서 그냥 살거 아냐? 볼까 다? 지금 저 끝에서 우리 아라군이 왔고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왔죠. 그리고 이렇게 도착을 해서 에이나르토 에이나르토프트 에이나르토프트라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력이요? 튕겨짐 방지에다가 데미지? 의지력 회복 오... 어... 체력이 좋은데? 흑여반지 멤버 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섞여있네요. 좀 스토리 진행을 해야 섞이다봅니다. 가자!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기다리면은... 굶어서... 사람이 떠나는구나. 아... 그만 얘기... 그만하지 에이빈 대머리야... 대머리야... 아... 대머리니까 지금 징그럽다. 뿔 때문에... 대머리가 징그럽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뿔 달린 대머리가 징그럽다고 말한거지. 아, 징그럽잖아 봐봐. 잉바르가 다시 온 것인가? 자네에게도 이것이 세상에 정말로 보이던가... 우린 여기서 수성을 할거다. 성 맞지 여기? 한숨 돌릴 수는 없다는 말이야. 스톤시어가 있다고요? 제가 말한대로... 다리를 부숍시다. 그게 시간을... 아, 얘는 이제 마지막에 구해줬던 녀석이죠. 다리 건들지 말아라. 아주 지금 상황도 급박한데... 의견도 갈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헉! 헉! 흐흡 아이버가 당신 옆에 나타났다 저게 대체 뭐야 매헿 가장 가까운 멘더에 가장 가까운 드레치야 나도 이전에 단 한 명 봤었지 썩 좋게 끝나지 어 야 보스가 있나 보네 에이빈 이길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어, 알게 되겠지 도와줘 볼까? 너 혼자 하게 둘 순 없잖아 야 한타까리 여기서 병원까지 불태우고 에이빈 뭐야? 에이빈 넣을 수 있네? 에이빌 빠져봐 어떻게 빼죠? 이렇게 빼나요? 8포인트야 레벨 5짜리 멘더야 멘더가 뭔가요? 하는 것처럼 말하긴 했는데 일단 있는 거지 우리 쪽에 다른 애들은 이제 강화가 안 되고 너가 있었으니까 너를 넣어놓고 너 능력이 뭔데? 5레벨인데 스펙이 왜 이러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법사야? 의지력이 중요하겠다 이거 뭐였어? 이거 주자 어 어차피 스키 수 있는 애도 없는데 의지력이 절반만큼 회복되는데 의지력 올려야 되는구나 법사의 마법이네 실드 혹시 우리가 이거 넣을까? 아 이거 넣자 이거 법, 뭐 능력 쓸 때 도움 되겠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그냥 들어있어 그냥 들어있어 기본적으로 멘더에 가까운 드레치도 있다 그랬는데 저 녀석인가 보다 화난 녀석 야 옆에 싸우는 것 봐 꼬라지 좀 벗어 이거 다 적이지? 내가 싸우는 적이지 얘네는 아닌가? 아 얘네만 저기구나 얘네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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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구나 얘가 걘가 보다 법사 얘는 대장님이고 무서운데 좀 얘를 제거를 해야겠지 일단은 딱 봐도 세 보이니까 기본형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갑시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보고 싶어 번개 줄기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서 음 헤엑 망함 헤엑 잠깐만 다시 할래 다시 할래 어 야 잠깐만 뭐하게? 아 소환하나보다 어 일단은 질드 많이 깐다 크러쉬 13 좀 멀죠? 쟤네 입장에서도 조금씩 가 아이버가 몸 대야지 아 아이버가 탱커인데 야 근데 진짜 세긴 하다 데미지 노력치 하면은 생각 달겠는데 길 없죠 어 애매하게 지금 쐈죠 길을 도무 쏘고 내기하고 온다 온다 아 너무 이득이지 이러면 어 너무 이득이지 이거는 피해 거시기 어 어 야 뭐야 이거 좀 아닌데 잠깐만 아 야 이거 좀 아닌데 이거는 그냥 써야겠다 배짱 어 어 어 어 오올 괜찮게 깠는데 얘 먹이로 줍니다 얘를 안쓰니까 어차피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 일단은 기술 한번 써봐 하나만 하나째로 써봐 의지력을 일단 아껴놔 아니 아니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못 써서 그런거겠지 알? 구면은 그렇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빨리 제압해두고 뭐야 뭐야? 뭐지? 아니 뭔데? 뭐한건데? 아니 아니 뭔데? 아 일단은 실드 해두고요 던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던지네요 일단 약하게 만들고 얘가 버프 건 거겠지? 어 뭔가 데미지가 는 건가? 30?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건가?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먼저 불러드려 네가 딜 다 받고 어 다 받고 일단 밀치는 것까지 하는 거야? 다 받아 어 어 어 못쓰죠 여기서? 음 실드 채워줘 실드가 안 닿았지만 채워준 척은 해 뭐라도 해야지 그렇지 하는 척 좋고요 차 이동할 수 있지 여기까지 가도 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지 넌 옆으로 빠질 거고 너가 와야겠다 그러면 어 사냥감 포착은 오바인 것 같고 지금 까놔야 될 것 같은데 실드를 까자 어 왜냐면은 턴 멀 멀 멀니까 쟤네 수도 많고 구르머를 줘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닌가 그건 좀 오바인가? 어 얘는 얘가 이동하고 얘가 와버리면 내가 아픈데 어차피 오게 돼있어 여기 세 칸인데 오게 돼있지 그럼 얘 먼저 때려 두자 좋아 일단 때렸고 너 자꾸 그럴 거야? 흐흐흫 야 너 왜 자꾸 위치 애매하냐 얘 노리고 있죠? 음 쟤는 빼어놓은 보리 보리자루야 자 가서 깨뚫게 한번 써봐 깨뚫어보자고 우리 그렇지 야 버텔 수 있냐? 야 이 개이득 개이득 갸이득 야 번개 맛좀 보여주자 나도 보고 싶다 좀 번개 맛좀 아 모션 깔끔하다 어우 야 이렇게 괜찮게 나한테 술을 준다고? 불안한데 뭔가? 너무 괜찮게 주는데? 쟤를 갈고 놔야 돼 어 니가 몸을 대더라도 누크가 죽더라도 어차피 다음 쯤이면 거의 합류할 것 같거든요? 양심 있으면 합류하겠지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스토리상 미래를 봐야돼 이길라면 아 알았죠? 내 계산대로야 죽여 승급 너 10이지? 잡아 저거 쟤 잡아 쟤 잡아 얘가 위험하긴 한데 당장 뭐 어떻게 되야 하겠어 당장 뭐 어떻게 되야 하겠어? 덩어리 나오고 덩어리 나오고 어 버틸만 하죠? 잡고 어 그냥 잡아놔 어 그냥 잡아놔 어 빨랐어 빨랐어 좋아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일단 실드 까 아 실드 까면 이기니까 필리즈보다 얼마 안 남았다 얘 필리즈 해버린다 다우 만들고 법사가 누워버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뭐 상정 아니지 때리라 그래 때리라 그래 추어 같은거 안 받고 그냥 바로 엔딩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잘 싸운다 야 요즘 날이 바짝 서있는데 필리즈모드 법사는 어차피 내가 못다루는거 아니야 저러니까 나온거겠지 법사는 걸러 죽어도 별로 신경 안썼어 사실 그때 그 걔 뒤에 있는 애 말고 옆에 있는 애 때렸으면 법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없을거 같은데 필리즈에 힘을 보여줘라 그치 마무리 병성 받아먹었구요 크로머 승급준비 에킬 부상 에킬은 먹이야 어 던져줘도 되잖아 필요없어 에이빈 부상 에이빈은 모르겠어 아 모르는건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 암호 회복은 진짜 좋은거 같긴 한데 나는 간달포 생각했는데 그정도 아닌거 같다 검은 바다처럼 드레치들 안쪽 진옥비의 거대한 형체가 걸어들어왔다 당신은 공포에 떨었다 맨델도 이곳으로 나가 그리고 도망쳐 어어 다이다이? 야아 그냥 붉은색이야 너무 허접하게 만든거 아니냐? 좀 심하네 야 근데 얘 거인인데도 작아보이네 야 21이야 그렇게 또 세지도 않다 여기 보니까 얘가 뒤로 빼 어 뒤로 빼고 불러서 내가 선빵 때려 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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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t 아니지에에에에에에에 으의나아냐 Richard 잘돼 잘돼 잘됐어 너.. 싸우는게 의미가 있을까? 어.. 얘가 깎아놓은 만큼 다음 전투에 약해질려나? 와..너무 야.. 야 이렇게 강력으로 일시 깎는 놈이 있으면 안되지 너무.. 너무 쪽도 못 썼어 아 진짜 뭐야 이게 명성 증가 부상이라고? 사망이겠지 무기를 들어올렸다 외쳤고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얼어붙어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디자인 좀 봐 거대한 서븐트가 모습을 드러내자 에이빈이 공포를 움찔거렸다 음..산을 너무 시에 사라졌다 요런 누가 쳐다보고 있었다 서둘러 팔을 담겼고 도시로 돌아왔다 아..참 대화 좀 할까? 아..살릴 수 있어? 태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난 이겼다? 설마 아이바로 그거 일대일로 이기는 건 말도 안되지 번역 안됐어 번역이 안되는데 저런 울음소리인가 보다 당신의 시야는 마치 모습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어어 엘벌이 죽었다는 것 같다 아..얘 개네 개 개 법사 여러 친구네 위치가 딱 헤엄 너무..구리게 생겼다 뱀장어처럼 생겼다 수산시장에서 흔히 있는 것 같잖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음.. 너 누구냐 니가 뭔 상관임? 난 맨더임 난 맨더임 쟤너를 예언..예언자는 없었는가 용사는 없는가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니가 말해줘야 내가 알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알루인 같은 놈이네 밤의 장목 드레치 돌인가들인가 그건 암흑이다 하얀 달걀이 검게 변하는 것이지 내게서 벌레랑 할 사람 없다 얘 보스전 얘랑 하는거면 너무 극혐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우 모션 부드러운 것 봐 에이빈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잠잠깨 의식이 없는 것 같애 시간이 계산하게 흐르고 있어 시간이 계산하게 흐르고 있어 아 아 드레치들이 그 뱀즈아우가 무서워서 일로 온거래 그.. 그 뜻 아냐? 드레치들이 온 이유를 알겠다며 걔가 때려부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알았다며 드레치 명령으로 온건 아닐거 아냐 걔 뱀즈아우가 자기한테 벌레라 그랬는데 도망쳐서 온건가? 그 발.. 붉은 애는 보스 같은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도망다니는 애네 자 벨로우가 우릴 덮쳐올거야 바로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바로 설득해야 된다 안그러면 이제 벨로우가 아 발.. 발을 설득해야 된다 안그러면 이제 뱀장어가 뭐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거죠 이 사람은 아이보의 은인이다 빨리.. 아아.. 아내가 아니라 스승이였어? 윤호는 평범한 멘더가 아니다 20분 넘어서 켰나? 사과 헐롬으로 가야된다 다른 잭잭이 제가 부셔버리겠습니다 다른 잭잭이 제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요런 놈 동의하지 않겠지만 벨로우에 대해서 알려줘 인간이랑 바르르 원래 싸웠었다 그러자 신이 드레치를 만들었고 아 그래서 드레치가 이제 신이 드레치를 만든 이유가 인간과 바르르 화해시키기 위해서구나 아.. 어.. 야.. 상남자네 힘으로 그냥 묶어버렸네 멘더들은 발카라 부릅니다 요도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고 발카 형토를 이어받았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서번트는 뭐야 다른 이야기다 맨도의 기록시에 전혀 암호하지 않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윤호는 이제 특별한 혈통이라서 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 아 보고싶다 윤호 싸우는 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보실 수 있다 아 설마 바르르랑 싸우냐? 직접 윤호도와 이야기를 해봐 어.. 윤호도 설득하라는 거죠 윤호도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힘은 우리 건데 아 나 명성 먹었는데 대화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최고의 전사 학군 같이 가겠습니다 얼마나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까? 잉바루 어때? 말해주었습니다 다리 부서는 거 좀 도와줘 모두 다 뒤지게 생겼어 내가 왕자 안 쉴게 그냥 아 나 잠깐만요 연락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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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저 탈을 뛰어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다 세상의 흐름은 크지만 인간은 미기하다 아 미.. 미기하다 나약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미기하대 아 뭐해 이거 왜 눌렀어? 나도 모르고 구능적으로 눌러버렸어 멀리 있길래 아이씨 아까 나왔던 게 훨씬 좋았는데 지금 명성도 별로 없어 나 도움 줄게 싸우자 같이 한 따까리 하자 야 너 어차피 뭐 상관없겠구나 얘는 법사라서 아 치사한 놈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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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이버 아이버니였나? 걔 없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 게임 미묘해졌는데 원거리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작해 빨리 왜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은데 너가 마지막이란 말이지 여기 사이드에 두고 아 널 데려왔지 내가? 개 쓸모없는 애를? 난 긁어놔 쓰게 긁어놔 어차피 원거리 조합인데 뭐 아 잠깐만 아야 너 거기서 먼저 때려버렸네 애가 그건 예상 못했는걸 몇 칸이야 너 쓰려면은 세 칸은 가야 쓰네 여기까지 가야 쓰네 그냥 쓰고 죽어라 어쩌겠냐 뭐 약간 센놈이냐? 저런 애는 체력 데미지를 어떻게 못해 야아 딜 좀 봐 죽었지? 안 죽었네? 쥐고 너 너 개 쓸모없는데 얘 참 잠깐만 너 그냥 먹이로 줘야될 것 같은데 얘 와봐 너는 그냥 먹이야 이렇게 하자 좀 아깝지만 의지로 써서 까놔 얘는 까놔서 잡아야지 얘한테 마지막 한 발 가니까 뭐야 마침 쿠르머야 다행이야 와 이거 맞아도 쉽사라고? 독한 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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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쟤부터 제거하자 너무 강하다 진짜 너무 강하다 진짜 너무 강하다 진짜 써야겠다 안 되겠다 쓰고 죽어라 참 안되겠다 야 안되겠다 너 왜 한놈만 맞자 야 화살비 피하는거 봐라 살았다 정말 중요하죠 살았다는거 10 바로 만들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소환 그냥 같이 죽여 그냥 어 안되겠어 쟤 거슬려 아 야 뭐했어 나 아 적을 못 죽일 줄 몰랐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거는 아닌데 다음 누구야 아 그냥 잡아 모르겠다 이씨 이기기만 하면 되지 뭐 모르가든 도로가든 서울만 가든구만 1 와 수준 17이라고? 아 개 쓸모없네 그렇지 고정도에 꺾여서는 아니대요 얘는 걸러도 되겠다 이 정도면 좋아 보내면 하죠 능력 그거였지 관통 쏴버려 그렇지 어어 야 웬일이야 기회를 주겠다고 나한테? 근데 이거 좀 심하다 온다 온다 딜좀 봐 빠지시고 버티니? 와 이거 위험한데? 리얼 위험한데 이거 큰일났는데? 와 와 너 저거 그거 그거 해야돼 알지? 어 나 이거 번개 써서 잡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야 땜질 해야된다 아 이 밖에 안돼 그래도 이라도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비볐다 야 아 아 이거 안되네 30%의 기적 그렇지 믿고 있었다구 너무 약한거 아니니? 너무 약한거 아니니? 아 뭐 저 따위야 그래도 13이다 헐 헐 어떻게 하나도 안 죽고 잡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아 물론 그 가능해야 되는거지만 너는 뭐 그냥 죽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 도움도 안되는데 아 걔 죽는 건 좀 심한데 데미지 유기재 잡을 수 있는 거 없네 아 나 하나 너 예약 능력으로 되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큰일 났다 강하다 이놈들 강하다 하지만 아라곤 아라곤 웬일로 캐리하는 날은 온 거냐 얘는 죽으면 안 돼 진짜로 쟤는 안 돼 너는 빠져야 돼 쟤는 빠져야 돼 얘 필리지 돼 너 할 수 있는 건 없어 가 꺼지세요 덩어리 누가 죽을래 12 10 너 죽고 고정도로 굴복할 요 녀석이 아니지 그렇지 8 잡 너다 5 데미지로 안 들어가지 무시무시한 놈 도망가 도망가 설마 얘 노리냐 아 미친 아 말도 안 돼 진짜 야 진짜 너무 양가치잖아 이러면은 됐어 거의 합류하겠지 다음판에는 양심이 있으면 지금 내 그 키우레를 합류할 때가 됐어 양심이 있으면은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세냐 그치 어차피 필리지의 선 안에 있을 뿐 되기나 해 귀찮다 야 그렇지 잘 가시구요 아 저 녀석 죽은 거 큰데 얘는 상관없어 얘를 데려온 게 실패야 지금 방패병 하나 데려왔으면은 둘 다 살렸어 지금 얘랑 얘도 살려 아 얜 얜 넌 운명이야 넌 죽어도 돼 쿠르모를 살렸어야 되는데 뭐 추가가 있으면 쿠르모도 안 쓸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네 갑시다 빠른 진행 좋구요 전투 두개나 끝냈죠? 좋은 거 좀 줘봐 야 아까 그거 있었잖아 드래곤스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준비됐습니다 드래치 몇 명 죽이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씨 혹은 들어가 못 이기겠는데? 괜히 싸웠어 지는 거 아니냐? 저 수가 조금 내가 여유가 없는데 저렇게 되면 그치 옆에 틈으로 붙여치자 어 실드 없는 알몸으로 만들어주고 야 그걸 지금 쓴다고 처터네? 너무 나대는거 아니냐 그거는? 풀차지 한번 세려라 가라! 이거 이렇게 막나보구나 어 뭐야아! 아 지금 장난아니야 저럴거 니한테 쌌지 아이 뭐하는거냐 지금 뭐하자는 플레이냐 진짜 진심으로 아 되게 진짜 존나나져 아 뭐하는겨 다시 할까? 짜증나는데 좀 가라 피의 난도지를 보여줘라 결과적으로 이기만 하면 된다 나는 기술을 좀 읽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뭐하자 여기쯤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들 맞춰야지 그렇지 뭐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환정이 못 죽임 꼬챙이 한번 가자 오우 예스 쓰읍 너무 쉽게 이겼는데? 얘는 그냥 먹이로 줘 어 필요도 없어 둘 다 피해 난도질 좋아 바보됐죠 얘는? 흐읍 영혼 영혼 빨린 거니? 뭐니 의지가 없다 야 와봐 쟤 죽여 엎드려 한 번은 더 꽂힐 수 있었는데 아 너무 니가 할게 없는데 안되지 이거 아 턴 그냥 넘겨서 의지력이나 채울걸 졌잖아 아 너무 대충했다 아 너무 대충했다 이건 좀 아니다 잠깐만 사령부로 가서 이거 솔직히 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너무 쓸먹었다 운의 불황 아 있어야 돼 이게 맞겠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구만 누구라고 이거? 2레벨 2레벨 리치 승급하실라오? 가서 벽이나 해라 가자 쉴 것도 없어 가자 그냥 벌써 끝낼 시간 됐네요 오늘 빨리빨리 하니까 전투박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다리를 부수던 모던 부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하루 못 끝내는군요 사이드를 신명나게 때려줘야돼 아까 너무 첫하부터 엽기적인 짓을 했어 내가 그럼 안됐어 나는 어이구 하.. 번개! 너는 그냥 가야지? 어 존재 이유야 몸이나 세 그렇지 좋아 아 좋아 딜 좀 꽂는데 어 잠깐만 아 뭐하냐 진짜 너? 아 진짜 아 왜 자꾸 한 칸 다시 여기 갑에서 쏘기만 하면 이기는데 왜 머뭇거린거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좀 연세번기를 맞추고 싶은데 번개 쏘고 죽을래? 여기를 먼저 까버릴까? 여기 서있어 계속 보면 되면 되겠네 좀 느리지 너 도망이나 가고 말이야 원거리 놈들 아 너무 앞에 가면 안되고 다음은 누구냐? 얘야 얘한테 맞추자 아 못 맞추네 아 어쩔 수 없어 그럼 도르무기야 가! 한 대만 버티면 돼 다 데미지 헥 안 때리네? 일단 가 누구 맞출거야 얘 어 버티면 하고 꼬챙이 해야지 꼬챙이가 안되는구나 가기 와바 졸라 할거 없다 그럼 너 한 칸만 더 갈거야 아 왜 이러냐 진짜 한 칸만 더 갔으면 됐잖아 그럼 때릴 수 있었는데 이리와서 방패 한번 씌워줘 그렇지 어 만들고 바보가 때리고 다음 누구야 쟤야 쟤는 어차피 못 때릴거 아니야 그럼 쟤는 신경 꺼도 되잖아 사람 누군데 그럼 쟤야 그 다음은 얘야 쟤한테 맞춰야지 그럼 이리와바 아 도움이 안돼 아 얘가 일로와서 때릴라나? 아 너무 갔다 선제게임입니다 어 좋아요 일단 맞췄구요 어 어어 이거를 쟤가 도망가가지고 이게 들어오네 가지만 안되는구만 다섯 칸 다섯 칸 실드 슬레이어 실드 크러쉬 좋아 그것만 막으면 돼 너의 존재 이유야 돌파 그렇지 어그로 신병랑이 끄는 거요 하살산개기지 오오 예아아 둘 다 갈뻔했다 야 훌륭해 아주 그렇지 아 얘만 때려주면 얼마나 깔끔해지는데 지금 너 지금 실드 10이지 그러면 쟤를 깔아야 되나 못 맞추네 얘라도 맞춰라 그럼 별 수가 없다 아 6이면 그냥 까놔 좋아 이거 10다리 좋고 오히려 좋지 나는 너가 이제 슬슬 죽으면 돼 넌 이제 할 만큼 했어 번개 번개 오메 툴 아웃 소환 아 너 좀 애매하다 야 실드나 까시구요 가라 그래 이 녀석이 없어져야 돼 그래 걔 좀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걔 좀 지금 의지력이 2냐 2로 쏠 수 있냐 쏠 수 있다 그렇지 오 구 구 제맞춰야지 어차피 얘는 턴 돌았으니까 바보 만들고 바보들만 남겨놓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래 버틸만 했고 번개 는 거 다 쏟아 부어 이한테 그렇지 일단 이긴 것 같다 골을 보니까 이고 지면 안되지 실드가 워낙 많아서 평범하게 싸우면은 아 실드를 잘 깰라네 얘네가 저건 아웃 저 체력 다는 거 맞았고 어 쟤 빠져서 이제 딱 없는 녀석 빠졌죠 잡고 얘는 뭐 깔 것도 없잖아 실드도 잘 못 가잖아 둥긴 주제에 이겼네 하식 하라식 없으면 된다 아주 깔끔한 구성이야 아주 온골차 6으로 비비래 없지 얘만 까놓으면은 딱이야 12 어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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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으면 돼 니가 그렇지 쟤 먼저 가 또 굳이 11 8 쟤 잡자야 쟤 잡을 수 있냐 아 못 잡네 그래서 그럼 죽여 그냥 아 쟤 이겼어 둘 다 죽여야 되지만 얘 죽이죠 뭐 누긴놈 죽이고 또 역시 아라곤이야 괜히 키워놓은게 아니거든 이렇게 개싸움 되면은 박압하잖아 8 둘 다 잡으시죠 이제 깜짝이야 못 잡는 줄 알았네 잡고 필리지 모드 맞고 뒤지시구요 아 됐다 다리 부수러 가자 진작에 다리 부숬으면은 다른 애들도 안 다쳤을텐데 이거 온앱은 죽어도 돼 법사도 괜찮아 혹은 괜찮아 아 고기방패야 아 아이비 괜찮아 어 야 딱 괜찮은 애들만 죽었는데 15 에이빈을 지킨다 이거 이래도 될까? 흐흐흫 일단 걘 전투해서 빠졌고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절망적인데 상황이 흐흫 잠깐만 너무 너무 절망적인데 또 6 빠져도 와 6일치 아웃이 됐는데 그리고 써야돼 미친거 가자 올라 이기겠지 뭐 몰라 몰라 흐어어어어어어엇 흐흫 왜 저렇게 세냐 미친것이냐 흐흫 왜 저렇게 센것이냐 가능한것이냐 탱커로 써야겠다 그냥 스매셔의 능력만 바라보고 가자 아 뭐해 침을 발라놔 아 간통샷 거리가 안닿네 일단 약하게 만들고요 믿는다 애키리는 배짱 부려 배짱 부려 배짱 부려 꺼졌마 그렇지 아이고 이거 좋아 솔직히 이기술 한방에 죽지만 않으면 돼 한방에 안죽었죠 좋아요 아무런 짓다 피난 바보 됐죠? 건들 필요도 없지 이제 못 때렸고 잘 생각해 얘를 여기다 넣어서 날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때리자 아씨 진짜 약하다 얘 의지력을 유용하게 쓰는 걸로 하고 어차피 딜러는 공수진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때리자 그냥 니가 3이면 어디냐 잘했어 대장급이라고 믿기지 않을 스펙이야 일단 얘라도 아홉 시켜놓고 탈데미지 탈데미지 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치면 되죠 너 그거 돌파지 잠깐만 돌파 안되지 지금 뒤에 막혀있어서 어 의지 많아 그렇지 깔필이 없어 죽여 탈렀구요 일로와서 깨뚫히 암호가 높고 어 에이 야 왜 이 턴이 덜 들어 나중에 들어오냐 7 아 쟤 때려야 되는데 이거 죽는데 얘 맞으면은 지는데 그러면 나는 일단은 어느정도 깠어 아 너무 아파 어? 넘겨주겠다고 나한테? 어? 아 그렇지 계산대로 너무 아프겠다 야 루크야 너가 죽으면은 끝나는거 알지? 필리지 모드 가야돼 쟤 버려야돼 쟤가 더 아파 쟤한테 쟤를 맞춰야돼 지금 필리지 가야돼 얘를 방치하고 그냥 생으로 방치하고 다 죽여야된다 진짜 리얼 몇이냐? 그래 돌파해 그럼 될까? 운 아니냐? 기술이 하나 비었거든요? 스킬 기술이 있더라구요 이거 믿고 가는거 야 그치 안그친데 이거 어떡하지? 십사 구 그리고 깨둘게 없고 일단 루크는 방어해야지 얘가 밀치기를 뒤로 어어 엏오 ts 도대체 죽여 일로는 쟤는 일단 못 오지 여기든 얘 봐보면 안 들고 필리즈만 보면은 모른다 진짜 안 모른 짓다 진짜로 리얼로다 4점 4점 노력 짓고 되냐? 됐고 승급 얘 죽고 아 얘 뭐하니 아 이러면 헛턴 헛돌잖아 야 몸으로 막아 몸지네팀 좋구요 하아 누쿠로 열어야 돼 길을 활로를 까고 설마 이러고 밀리진 않겠지? 돌파해야지 그렇지 그거 그 패선 때문에 널 살려둔 거야 그래 그럴 줄 알았거든 너 대기해 그냥 어 너의 존재 이유는 몸을 대는 거야 이겼네 이겼죠 솔직히 100% 쟤 이 정도면은 어 됐어 됐어 쓸모없는 애들 걸러지고 얘가 안 맞으면 되는데 필리즈모드 가죠 필리즈모드 잠깐만 그거는 예상 못했는걸? 쟀는걸? 잠깐만 잠깐만 아 뒤로 뺏어 때렸으면 됐는데 왜 그냥 걷어서 때린 거야 뒤로 걸어가서 때렸으면 얘가 못 오니까 여자를 때렸을 텐데 아이씨 안 이랬어 여기서부터냐? 야 대기하고 가자 어느걸로 대기 이거냐? 아 잠깐만 이거 좀 안돼 이거 지금 너무 약해 지금 음 구르모가 너무 약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아 나 뭐 했냐 진짜 그거 진짜 뭐 한 거야 뒤로 가서 쐈으면은 그냥 이기는 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어 필리즈도 아니고 둘 죽을 때까지 먼저 있으니까 둘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필리즈 두타 두타 때려가지고 방어 만들고 죽이면 되는데 아닐하다 진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죠 뿅 오늘 진행 그래도 많이 늦네요